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과부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저 세상에 보내니 슬아의 자식이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외로웠지만 늘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강가에 나가서 빨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빨래 지긋지긋하구나. 누가 빨래 좀 대신해주면 정말 좋겠다. 할머니는 투덜대며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웬 보름달같이 생긴 커다란 호박 하나가 강물에 둥둥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게 뭐지 저렇게 큰 호박은 처음이야. 마을 사람들이 다 먹어도 남겠어. 정말 신기하네. 할머니는 큰 호박을 이상하게 여겨서 주워서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두었습니다. 아이유 여기서 뭐가 나오려나 갑자기 무섭네. 일단 잠이나 자자. 그렇게 할머니는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할머니가 가져다 놓은 큰 호박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 호박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호박 안에서는 웬 튼실한 사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웬 아기가 호박에서 나온다냐. 이게 뭔 일이야. 할머니는 아이를 보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깨진 호박 틈에서 나온 사내 아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안아보았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아이는 울지 않고 방긋 웃어보였습니다. 그 웃음을 본 할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내 새끼 너는 이제 내 아들아거라.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옥황상재가 날불쌍히 여기서 널 보냈구나. 그렇게 할머니는 아이를 여기저기 잘 살펴보았습니다. 호박에서 나온 아이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유달리 검었고 보통 갓난아기에 비해 무척 컸습니다. 눈동자는 유달리 초롱초롱하고 그 빛이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리도 맑고 환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아주 똑똑하겠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할머니는 그날부터 호박에서 나온 아이를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 그 아이가 열 살이 될 무렵에는 아이의 키가 무려 육척이나 되었고 얼굴빛은 거무스럽고 마치 어른 남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갈수록 얼굴이 까매지는 것을 보고는 어디 가니라도 안 좋은가 할머니는 혹시나 하며 건강에 안 좋은가 걱정을 하며 키웠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는 잘 먹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얼굴빛이 검다라고 해서 검을 현을 성시로 하고 이름을 호방이라고 하였습니다. 호박이 방만하다고 해서 호방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현호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현호방이야 하고는 할머니는 이름을 짓고는 너무 잘 어울린다고 좋아하였고 호방도 자신의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호방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나라에는 아주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밤낮 없이 다니며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걱정을 하였지만 호랑이가 너무나 집채만치 크고 사나우니 그 호랑이를 잡으려 하거나 잡을 방법조차도 생각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날 호방이 살고 있는 마을의 한 처녀가 이 호랑이에게 잡혀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녀의 가족들을 위로하며 근심 걱정에 쌓여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호랑이가 이제 우리 마을 주변에 나타난 듯한데 이를 어쩐다냐. 그러게 이제 우리 중에 또 누가 잡혀갈지 알 수가 없고 말이야. 큰일이야 큰일 하며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방이 걱정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잡혀간 처자를 구해오겠습니다. 이 마을과 나라의 근심을 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을의 촌장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호방아 니가 아무리 힘도 세고 이 덩치도 크지만 호랑이는 안 된다. 함부로 나섰다가는 너도 큰일이 나는 수가 있다. 너의 늙은 어머니가 너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데 괜히 위험한 짓 하지 말고 집에 잘 숨어 있거라. 그러니 호방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호랑이 내가 잡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호방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호방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잠시 뒤 땅이 쿵쿵 울리는 소리와 함께 이 숲 속에서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호방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모두들 혼비백산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호랑이가 달려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 도망을 치지 않겠습니까. 호방은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호랑이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 호랑이 머리를 손으로 꽝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러니 호랑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호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걸 어째 호방이 이제 잡아먹히겠구만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그 자리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풀썩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세상에 호방이 호랑이를 잡았구만 와 대단하다 역시 호방은 장사야.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다시 쓰러진 호랑이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호방을 몹시 칭찬하고 호방은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고 나라의 임금도 골칫덩어리인 호랑이를 잡았으니 몹시 기뻐하여 호방에게 큰 상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힘이 장사라는 이야기를 들은 왕은 호방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나라에서 큰 종을 만들었는데 만들기는 하였으나 종이 무거워서 도무지 옮겨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라에서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 수백 명이 매달려도 종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호방의 소식을 들은 왕은 잔뜩 기대하며 호방에게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대가 그렇게 최고의 장사라 하였는데 혹시 이 종을 들 수 있겠는가 왕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앞에 엎드려 있는 호방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방이 힐끔 옆에 놓여져 있는 종을 보더니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거뜬히 들 수 있었지요.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오 그것이 정말인가 어디 한번 들어보거라 저기 저쪽으로 이 종을 옮겨야 하느니라 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호방이 벌떡 일어나서는 종을 달 장소를 먼저 살피고는 응 이곳이란 말이죠. 제가 당장 옮기겠습니다. 호방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는 종으로 다가갔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기대를 하며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들지 못한 종을 어찌 혼자 들겠다는 것이야. 덩치가 아무리 커도 적은 물이지 신하들은 속으로 호방이 허세를 떠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방이 한 손으로 종을 번쩍 들어다가 종이 가야 할 곳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호방이 종을 옮기는 것을 본 모든 신하들과 왕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감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참으로 장사로다. 세상에 둘도 없는 장사가 우리나라에 나오다니. 이것은 나라의 복이 아닌가. 참으로 대단하다. 앞으로 그대는 내 곁을 지켜라오. 왕은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지키는 호의무사로 호방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호방이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왕은 몹시 감동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 장사가 효성 또한 지극하지 않은가.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가서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기회가 되면 꼭 내 곁으로 와서 나라를 위해 일해 주도록 하거라. 그렇게 왕은 호방을 다시 마을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호방의 소문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중국에도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청렴한 신하 한 명이 호방의 소문을 듣고 호방에 대해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신하는 폭정을 일삼고 있는 중국의 황제를 없애고 싶었으나 수많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나라의 황제를 감히 해치겠다고 용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하는 천하를 두루다니며 이 황제를 없앨 수 있는 힘센 사람을 찾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신하가 호방의 소문을 듣고서는 우리나라로 건너와 호방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장사님 장사님의 드높은 위명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나쁜 황제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하는 며칠을 호방에게 매달리며 부탁을 했고 호방은 그런 신하에 진심 어린 설득에 그렇게 하겠어 하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호방은 신하를 따라 잠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호방이 황제를 없앨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하루는 황제가 야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출타를 할 때는 보통 열두 개의 수레가 함께 움직이는데 이 황제가 어떤 수레에 타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방은 엄청난 무게에 철퇴를 들고 황제가 행차하는 길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 분명 수레들 중에 황제가 있단 말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호방은 황제가 궁을 나와 행차를 하는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수레 행렬이 지나갈 때 황제가 탔을 것이라 생각되는 가장 화려한 수레에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뭐냐 이 거대한 사람은 수레를 지키는 병사들은 커다란 철퇴를 들고 나타난 엄청나게 큰 호방을 보고는 그 기세에 덤벼들 생각도 못하고 꽁무니를 뺐습니다. 호방은 틈을 노려 거대한 철퇴로 화려한 수레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수레에는 황제가 타고 있지 않고 다른 수레에 황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던 군사들이 수많은 지원군들을 이끌고 호방에 근처로 모여들어 그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감히 황제의 어전을 노리다니 하면서 황제의 호위대장과 병사들이 호방을 몰아붙였고 호방은 철퇴를 휘두르며 도망을 치다가 간신히 아주 커다란 바위를 하나등 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놈이 갈 곳이 없구나 어서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호위대장이 그리 말하니 호방이 웃었습니다. 그 말에 호방이 누가 그러느냐 내가 갈 곳이 없다고 너희들은 날 잡을 수 없을 게다. 호방은 갑자기 두 다리에 힘을 불끈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크게 도약을 하니 순식간에 커다란 바위 위에 뛰어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저게 사람이냐. 병사들은 높은 바위에 오른 호방을 그저 닭 좋던 개마냥 넋놓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황제의 암살에 실패한 호방은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중국 황제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급사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호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에 간 호방은 늙은 어머니를 잘 모시며 살고 오래오래 그 힘을 마을과 나라의 좋은 일에 쓰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호박에서 태어나서 마을과 나라를 위해 살아간 사내의 이야기였습니다. 좀 황당한 옛날 이야기이지만 요즘 우리가 힘들 때 이런 호방 같은 사내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